그 다음에 이제 LG전자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신가전들이 나오면서 가신비라고 하죠. 가격이 좀 높더라도 우리의 감정을 채워주고 좀 더 디자인적인 것들을 채워준다면 기능적인 걸 채워준다면 사람들이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에 있는 가전들인데 이제 작년에 드디어 신가전의 매출비중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져요. 해외 침투에 성공한 거예요. 요즘 핫한 브랜드들 저희가 잘 아는 드롱기라든지 홈에스프레소 머신의 끝판왕이라는 브레빌 이런 것들도 상장되어 있는데 그런 기업들 피해할 20-30배에요. 근데 LG전자의 브랜드력이 사실 10배 이하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비장듯이 거라고 생각해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만든다고 해서 평가절하되는? 그리고 좀 쌩뚱맞은 종목이 하나 보이던데 LG전자가 생각보다 비중이 커요. 그리고 더해서 현대차, CJ제일제당 이런 구경제 기업들도 있는데 또 공통적으로 다 우선주 형태로 갖고 계시단 말이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우선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마 투자자분들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저희는 이제 같은 기업을 일단 평가를 먼저 해야겠죠. 어떤 특정 기업이 우선주든 보통주든 합산해서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니까 시가총액의 성장 여력이 기업가치의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증권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싼 게 채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모펀드고 상장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보통주 우선주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위의 우선주들이 대부분 다 평가율 그러니까 보통주 대비해서 가격이 절반 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괴리율이 큰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이제 100%까지 올라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우선주가 사실 좀 아이러니한 거는 배당락일 지나고 100% 이상을 한 번 갔었지만 100% 이상을 가는 경우는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0% 이하까지 떨어지는 건 비상식적이다. 그건에 차이가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을 텐데 그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소액주주로서 뭔가 정말 액션을 하러 들어가서 경영활동을 하고 싶다라면 의결권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우선주가 낮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유동성이 그러면 우선주가 떨어지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상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네요. 거래량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단순 계산해서 PER로 따지면 LG전자가 지금 한 9배, 8배 이렇게 받고 있는데 50%면 4배, 5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좀 과도한 평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할인은 아무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우선주에 대한 보유 비중이 좀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LG전자가 사실 애플카의 이슈로 주가의 변동성은 그게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데 저희는 이 본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많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구제 가전업체로서 지금 이제 브랜드력이 글로벌하게 거의 1등 브랜드 업체고 월풀 제꼈죠. 월풀도 매출로 제꼈고 사실 고급 브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브랜드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글로벌하게.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가전에 대해서 PER을 부여하는 게 10배도 되지 않는다.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핫한 브랜드들 저희가 잘 아는 드롱기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제 홈 에스프레소 머신을 끝판왕이라는 브래빌 뭐 이런 것들도 상장되어 있는데 그런 기업들 PER 20, 30배거든요. 그런데 LG전자의 브랜드력이 사실 10배 이하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만든다고 해서 평가절하되는 네. 그런데 그게 또 내구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년에 한 번 바꾸는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데 이제 그 사이클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가전들이 나오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가습기라든지 이런 가전제품들. 스타일러라든지. 사람들이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에 있는 가전들인데 이게 좀 의미 있던 게 이제 작년에 드디어 이제 그 신가전의 매출비중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이제 해외 침투에 성공한 거죠. 해외 침투에 성공한 거죠.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는 사실 신혼 가전으로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신혼들이 이제 결혼하면 무조건 하나씩은 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사기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 그런데 사기 시작한 정도가 이미 매출비중이 50% 이상 나왔다는 측면에서 기존 비즈니스에 리레이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VX 사업, 전장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포텐셜. 이게 저희도 대장장의 컨셉인데요. 전기차를 시작하고 싶은 기업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나 그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디스플레이부터 오디오, 통신 모듈 모든 걸 다 갖춰줄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거의 뭐 제일 잘하는 수준일 거고 삼성전자는 그 안에 또 하만이라는 기업이 있으니까 굉장히 잘하는 수준일 텐데 LG전자가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전지 1등 플레이어랑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VX 사업부의 성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성적으로는 회장님이 바뀌시고 난 다음에 LG전자 안에서 MC를 팔았죠. MC 사업부 정리하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걸 사실 LG에서 들어보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저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변화는 저희가 좀 많이 좀 웨이트를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라는 거는 이제는 변화에, 미래의 변화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너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대응력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래서 LG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LG의 변화가 저는 참 경영자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적절한 세대교체는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발빠르게 이제 그룹을 또 이렇게 나눈다든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좀 선명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또 LG전자의 필터나프만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분 신고가 돼 있어가지고 렌탈 사업을 생각보다 기대보다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전회사가 렌탈을 한다? 코웨이도 있고 쿠쿠도 있는데 어떻게 전자회사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저도 사실은 좀 의심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이 포인트를 사실 너무 소소해서 말씀드릴까 싶었는데 사실 제가 포트폴리오 LG전자를 처음 했을 때는 렌털 본격적으로 하겠다 해서 편입을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애플카 이게 나오기 처음인데 리커링 레비닛이 좋아하시니까 리커링 레비닛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렌탈인데 렌탈에서 요즘에 중요한 게 그냥 정수기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LG전자는 이미 제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렌탈로 이걸 잘 흡수만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 여력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코로나 상황이죠. 결국엔 코로나 상황 때문에 LG전자랑 미팅을 해봐도 해외에서 확장하는 데 조금 그렇죠. 그건 사실 로컬 비즈니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지금 가기엔 조금 늦은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이나 기존의 브랜드력이 있는 지역에서 렌탈 비즈니스 좀 잘 하시면 PER를 올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좀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종목이 하나 있던데 원티드 랩이라고 저희도 이제 탐방도 가고 관심이 많은데 뭐 비슷한 시각으로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깔고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투자 포인트가 되게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제 시대가 구직의 시대에서 구인의 시대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걸 더 가속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서 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기업에서 좋은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고 생산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거는 사실 주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구인의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일까? 대표적으로 사실 공채가 없어지고 이제 수시채용으로 바뀌고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좀 주목했던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인 HR 같은 비즈니스 모델도 그래서 주목은 했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원티드 랩에 좀 더 많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인 HR 같은 경우 이게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거기에 기업들이 여전히 구직할 수 있는 자리들을 올리고 좀 더 위에 올리기 위해서 네이버처럼 검색 광고처럼 돈을 더 써서 자기의 슬롯을 위로 올리는 형태라면 원티드 랩 같은 경우는 진짜 성과보수인 거죠. 사실 사모펀드 개념이잖아요. 취직을 해야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네. 취직을 해야 정확하게 딱 받는 구조이고 헤드헌팅 수수료가 연봉의 7%를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성공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매출을 성장해왔다라는 거는 성공률이 계속 높아져 왔다라는 거고 기업에서도 충분히 쓸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됐죠. 그런데 이들이 매칭하는 관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이런 매칭을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AI에서 매칭해줄 때 결과값을 아는 거거든요.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0 혹은 1의 그 결과값을 모르면 그 과정까지 알고리즘을 해서 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 쓸모가 없고요.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결과값을 원티드 랩은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계속적인 확장이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서비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원티드가 인력이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인력에서 알고리즘을 계속 최적화하시고 계속 사람이 늘어나고 채용률이 늘어나고 합격자가 늘어나면 그 위로 나오게 되는 매출은 계속 이익으로 아주 공헌이익이 높은 이익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위로의 확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는 거기에 또 프리랜서 시장 저는 그게 조금 기대가 되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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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긱스라는 사업부인데 사실 글로벌하게도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버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크몽이나 숨고 이런 데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퀄리티 컨트롤을 잘한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원티드 랩은 프리랜서들을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기업 안에서 물론 고용해놓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양질의 프리랜서들을 관리하면서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데이터를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크몽이나 숨고나 탈인 같은 기업들은 이미 많이 열어놓고 플랫폼으로 가다 보니까 플랫폼은 언제든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침투가 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매칭의 양질의 매칭은 사실 그들만 갖고 있는 알고리즘의 혜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속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고리즘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다르고 사실은 프리랜서 빅스도 프로젝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크몽이나 숨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도 헤드헌팅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받을 때는 정말 사람 찾기 힘든 데든 연봉 수준까지도 주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미팅해보면 업계 평균이 15에서 30% 정도다 하는데 지금 이 회사는 7% 받고 있으니까 이게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면 수수료를 10%, 15% 올리는데도 부담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성까지 고를 하신 그리고 이제 리치투게더가 아니라 ETF도 같이 하시잖아요. ETF도 포트폴로를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역시 플랫폼 좋아하시는 뭐 플랫폼 ETF기도 하지만 현대 이지회를 플랫폼으로 보시는 거나 해서 좀 반갑기도 했거든요. 제가 사실 3% 방송에서도 한번 이렇게 좀 재미난 작은 플랫폼 회사가 한국에도 있다 이러면서 제가 예로 현대 이지회를 들었는데 저랑 비슷한 아이디어 사실 강력한 플랫폼이잖아요.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기업이 이걸 쓰는 한 복지 몰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 플랫폼을 쓰기로 선택하는 한 사실 회사원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항상 위협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외부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더 잘해주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 이지회를 제공하고 있는 SKU 그러니까 판매되는 물건수도 굉장히 많아졌고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고요. 가격도 이미 뭐 많이 최저가로 많이 낮춰놨고 네. 그리고 회사들은 복지 포인트를 쓰는 게 아무래도 세금 측면에서도 더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현대그룹 쪽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고객사도 확장할 수 있는 범현대그룹을 상대로 영업을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나중에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랑도 바게닝 파워가 이 기업에 생겨서 좀 더 물건을 좀 싸게 가져올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확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안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하지만 이지웰에서 심리 상담해주는 그런 것들도 일본에 또 성공 사례가 또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익숙치 않지만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냥 물건 싸게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상품이 들어오다 보면 서비스도 붙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일단 가입자 수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미장보다 이제 국장이 좀 못하다 뭐 괜찮은 회사들이 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자꾸 이런 종목을 좀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레이더망 아래에서 좀 작은 회사지만 그런 어떤 플랫폼적인 속성 좋은 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 곳들이 있다 이런 것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원티드랩에 이어서 이제 이지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사실 조금 궁금하고 저도 좀 고민인 영역인데 이제 뮤추얼펀드 메이저를 하면 종목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사이즈가 커질수록 저는 이제 운용 사이즈가 커지는 거 어떻게 이제 비유하냐면 짜파게티 한 그릇 끓이는 거는 쉬운데 짜파게티를 100인분을 끓이면 상당히 어렵다. 사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종목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도 어떤 특정한 속성을 좋아하지만 이제 다수를 차지하는 예를 들면 B2B 같은 회사들도 B2C 말고도 좀 봐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과연 안 보기는 좀 그렇고 계속 보자니 또 좀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고 이 B2B 기업들은 어떻게 좀 분석을 처리를 하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운용의 연수가 아직은 짧은 저보다는 대표님이 고민이 더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요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시가촌의 탑10아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B2C 기업들이 사실 종류도 많아지고 게다가 엔터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 측면에서도 고민의 여지는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과거보다. 근데 여전히 500조짜리 회사인 삼성전자가 딱 1등을 차지하고 있고 2, 3등도 여전히 SK인X,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스터디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용을 하는 펀드가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하고 있고 그에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스터디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기업이라든지 B2C 기업에 지금 주목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사이클로 지금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B2B 기업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거는 공급망, 원가도 오르고 진짜 변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물류비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LG전자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뜯어보다 깜짝 놀랐던 게 물류비가 60%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내려가도 이익이 엄청난 성장이 나왔을 텐데 이거 어쩔 수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B2B 기업은 다 안고 있는 부분이고 B2C 기업은 그래도 온라인이라는 굉장히 좋은 유통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으로만 저희가 이쪽으로만은 아니지만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해도 초과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상황이 완화되는 B2B는 많이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자체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쟁이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쪽을 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사이클은 사실 솔직히 저희 잘 모르잖아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플레이어가 빠져나갔을 때 플레이어가 퇴출됐을 때를 가장 좋아하는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도 항공업도 그래서 다시 많이 들춰봤던 것도 항공업에서 플레이어가 자연스럽게 그런데 실제로 퇴출된 데는 없지 않나요? 네. 지금은 아직 없죠. 이게 워낙에 기간 산업은 생각보다 경쟁자 퇴출로까지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사실은 기간 산업이니까 국가에서도 계속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만 해도 사실 옛날에 망한 메이커들 많지만 생각해보면 그 브랜드들 다 살아있거든요. 주인만 바뀌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는 구조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면밀히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출됐다 했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렇죠. 연명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두 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면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똑같이 여쭤볼 질문이거든요. 투자를 할 때 해야 되는 일 한 가지 그리고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가지 이렇게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야 할 일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장기 투자를 위한 인내력을 좀 많이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VIP 자산운용의 유튜브 채널도 대표님 나오시는 거 워낙 잘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초대에서 플러스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려주셨던 건 10루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 설명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현금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주가가 빠졌을 때 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PER이 싸니까 같이 투자자들이 물타기는 잘하죠. 물타기는 정말 쉽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냥 사죠. 그냥 사실 지금은 용기를 내서 사야 될 때다라 얘기하기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회사도 워낙 잘 아니까 근데 어려운 거는 이게 원본을 회복하고 올라왔을 때 이 가치가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때 나는 어떤 판단을 언제 어떻게 해서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어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회사에 대한 컨벡션을 계속 높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인내력을 계속 길러나가야 되는 게 이어달릴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를 구축되어 있고 내가 좋게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성장하면 난 나올 거야 하지만 사실은 이거 그때 매도하고 나왔는데 그 뒤에 이어서 성장을 해버리면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렇죠. 역선택이 돼버리는 거죠. 꽃을 뽑고 잡초에 물 주는 격이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인내력을 기르는 훈련을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많이 하셔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런 거는 끊임없는 공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것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카카오를 바라볼 때도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톡의 가치를 충분히 못 받고 있어라고 생각을 해서 2018년, 17년에 투자 비중을 높였는데 2018년, 19년에 톡비지보드 나오면서 거기서 광고가 나오게 되고 매출이 나오게 돼서 충분한 성장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우리가 그러면 카카오라는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뭐야? 비코마도 보이고 카카오 톡비즈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코스트 퍼 클릭이라는 과거의 광고 모델에서 코스트 퍼 세일즈로 점점 유통 채널에서 쓰던 돈들이 판매 촉진비가 이런 채널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광고 시장,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한 13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판촉비로 쓰던 비용까지 이런 플랫폼 기업에 들어오면 시장 자체의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거는 추산을 하기도 사실 어려울 정도로 저희가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매출, 에누리 계정 이런 거 다 빼가지고 합산 한번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산해도 한 7, 80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이러한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계속 플랫폼으로 흘러들어올 거라는 일단 베이스 믿음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들이 성장을 해외로 해주고 있고 모빌리티는 또 자율주행이라는 꿈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들을 스터디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하고 지쳐가지고 얘가 대학 좋은 데 갔으니까 나 여기서 얘랑 헤어질래가 아니라 대학 좋은 데 갔으면 대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직장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직장을 안 가더라도 갑자기 창업을 해서 더 엄청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계속 그 친구와 계속 소통하면서 계속 밸류에이션도 해보고 사업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이 있으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랑에 빠지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꾸준하게 보는 투자 포인트를 업데이트하는 습관은 계속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카카오는 그런 이어달리기 요소가 계속 나와서 다행히 주가 상승과 기업가치 재고가 같이 이루어지는 걸 같이 누리셨는데 그게 안 보여서 중간에 파신 것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게 대표적으로 사실 네이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카카오로 좀 더 선택한 이유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그 성장의 폭인 거죠. 물론 7, 80조의 그런 판촉비 시장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네이버도 비슷한 현황일 것 같기는 한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투율이 이미 30, 40% 이상 올라와 있는 전 세계에서 침투율이 가장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뒤에 그럼 과연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 10개 중에 7, 8개까지를 온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는 좀 더 이동을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생겼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둘을 같이 가져가다가도 이건 좀 지금 타이밍에서는 좀 모아서 가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비교는 역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워서 갔네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소문이 많이 있는 종목을 매매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소문. 왜냐하면 매니저들도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퍼포먼스가 좀 안 좋아지는 구간에서 시장에서 모두가 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종목이 생기면 좀 약간 위기감이 생겨서 포모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여의도에 두지 않는데 저희도 사실 판교에 있는 거고요. 회장님이 원래 좀 더 드라마틱하게는 제주도도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실제 제주동 땅을 사셨었어요. 진짜 저한테 가신다고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제주도 시도하시다가 저는 그때 입사하기 전이니까 저희 선배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가지고 사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나마 판교 정도로 자리 잡으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소문에 빠지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왜냐하면 저희만 해도 판교에서 들으면 우린 이제 시장 다 아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게 들린다.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만 아는 소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거기에서 엄청난 전문가라면 당연히 자기만 아는 엣지가 있을 수 있고 기술적인 거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휘둘리게 되면 인내력을 사실 가지기 어렵잖아요. 사실 초과 수익이라고 하는 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보 우위와 분석 우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정보 우위를 개인 투자들이 갖추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석 우위에서 이걸 발의를 해야지 그런데 현실은 가장 그 정보를 느리게 받으시는 입장에서 가장 정보 우위를 활용하시려고 여기에서 초과 이익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문제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측면은 기관 매니저보다는 개인분들이 하시기 훨씬 좋거든요. 인내력을 가지는 부분도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기 내 돈이기 때문에 또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펀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객분들이 실망한다거나 하면 떠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충분히 차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실현하실 수도 있는 건데 개인분들은 사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인내력을 길러갈 만한 시간적 여유 경제적인 여유 심적 여유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반대로도 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 그냥 집중하고 있다 보면 본인이 볼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만 계속 집중해서 보면 굳이 여의도에서 나오는 소문 시장에서 나오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사실 기관 매니저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못다 하신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워낙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처음입니다. 대부분 다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많이 그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주주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액션이 최근 엊그제였죠. SM의 주주총회에서 나타났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SM의 주주총회에서 이번에 외부감사인이 선임이 잘 됐고 주주제안이 잘 통과가 됐지만 그 3%에서 출연하셨던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느꼈던 게 조직적인 변화가 아직 주주를 향해서 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겠구나. 갈 길 멀죠. 생각을 했는데 이런 B2C 기업은 사실 개인 분들이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SM에 있는 아티스트들이라는 팬심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한 부분인데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경영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계속 그냥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몇 번의 이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사실 굉장히 좋아할 만한 시장이 좋아할 만한 주주 친화적인 액션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거는 그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력보다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인내력이 좀 더 짧지 않았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근데 개인주주들이 조금 더 인내력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내고 글로벌 나가려는 성향 이런 거 보면 사실 저희가 글로벌 리치투게터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기업, 유럽 기업들은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 훨씬 충만한 것 같아요. 네. 기업가 정신은 사실 우리나라만 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도적인 그런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아가지고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잘 나온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하게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더 기대를 많이 하시고 시장에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참여를 하시게 된 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굉장히 많이 선진화되고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거기에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저희도 가버너스에 대한 고민이 많으니까 사실 이 가버너스에 대한 문제점은 개인 주주분들도 많이 인식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 제도만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청와대 청원을 올리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드시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SM권도 뭐 결국은 이제 원하는 말을 이룰 수 있었던 게 개인들의 표가 이제 결집됐기 때문이거든요. 표를 행사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들이 이걸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제도가 와서 나를 바꾼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표를 행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반작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진 그 표, 권리 이런 것들을 먼저 찾을 때 이게 변화를 하는 거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그 누구도 외부에서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고쳐주지는 못한다. 결국에는 뭐 현장에서 그런 사례들 그리고 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저희의 현장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은 권리를 좀 잘 행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 간다. 주주로서. 국민으로서가 아니고 주주로서 만들어 간다. 그런 의식이 좀 되면 또 제2의, 제3의 SM 같은 사례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해소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저는 에셋플러스에서 처음 배웠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주식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파이낸스적인 재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지만 주식을 실제로 정말 와닿게 왔다 때렸던 건 회사에서 처음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주주가 된다라는 거,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기업의 동반자가 되는 동반자 티켓을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기업의 주인이 되는 동반자 티켓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안에서 비교를 많이 할 때 너에게 만약에 돈이 5조가 있어 그러면 어떤 회사를 살래? 이런 비교를 좀 많이 해요. 절대적으로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을 왜 사야 되고 나는 왜 주인이 되고 싶은지를 설명을 해보는 과정인 거죠. 얘가 얼마나 오를 거야 보다는 왜 주인이 돼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의결권을 가진 소액주주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주인인 거잖아요. 그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조금만 행사를 하시면 기업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고요. 미국처럼 주주 소송이 사실 미국은 지난 통계 데이터로 보니까 한 10년여간 2천여 건 이상 되는 주주 소송 건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한 3건, 4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차이도 결국 관심의 차이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 기업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이런 액션들을 저희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다 같이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포텐셜이 많은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에셋플러스 자산운영 고태훈 국내 운영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투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을 걸로 믿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토의를 하면서 배우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시간 바쁜 가운데서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리아 리추트게도 펀드가 명품 펀드로 계속 자리매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최준철의 가치하는 가치 투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